평창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평창군은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,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식품가공이론수업, 요리법개발, 실습, 현장학습 등 교육을 진행했고 오늘 수료식과 시식회를 열었습니다. 수강생들은 다음 달 열리는 제10회 평창군 평생학습축제에서 시제품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지역축제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에 도전합니다.